이번에는 빈티지로 구입한 점프 수트입니다 저는 이렇게 출근해볼게요 빈티지 린넨 셔츠인데 약간 자수가 있어요 가방은 질샌더에요 가방에 이렇게 조그맣게 로고가 있는데 캔버스 스트링백 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출근해보겠습니다 하얀색 바지 이렇게 입고 출근해보겠습니다 하얀색 바지 그리고 헤르메스 빈티지백 이렇게 뱉습니다 여기에 샌들 신고 저는 출근해볼게요 원피스 입었어요 무슨 느낌이지 이거 어쨌든 여기 안에다가 흰 바지 이렇게 입었구요 컨버스를 신을거에요 오늘은 이렇게 출근해볼게요 실크라시티랑 빈티지 체크 셔츠에요 그러면 이렇게 입고 나가볼게요 블라우스 입었구요 그리고 손바지 니와스 손바지 질샌더 로퍼 이렇게 입고 출근해볼게요 다시 나와주세요 잠시만요 아이쿠 니와스 손바지 이 블루로 전체적으로 다 입었습니다 검정색 운동화 신을 거구요 날씨가 21도 밖에 안 돼서 좀 추운 거 같아요 요즘에 계속 춥고 있어요 출근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출근해 볼게요 남은 브ț nick G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